네, 안녕하세요. 저는 TMAX AI팀에서 얼굴인식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유현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맡고 있는 민동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가상화 분석 플랫폼인 하이퍼데이터를 개발하고 있는 정경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개발하고 있는 한우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MAX OS를 개발하고 있는 연구원 장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개발을 맡고 있는 이종민 연구원입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가진 능력들을 회사에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는 점이 TMAX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빅데이터 가상화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이 아무래도 신기술이다 보니까 진정한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희 TMAX 같은 경우에는 OS, WAAS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플랫폼 구축을 위한 모든 요소를 자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내 연구소는 TMAX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되기 때문에 남의 기술이 아니라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에 한 축이 되고자 TMAX를 선택했습니다. 혁신을 디자인하고 지금, 지금, 바로 지금